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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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시간도 제가 한인물 준비했는데 응 이분의 근황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현재의 기운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씨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왜 이렇게 외롭다고 그러지? 어허 어른다 우여우시옵시다 철통 어른이로 일덕남 나가서 갈까요 만성순님들 봉숯을 내릴 때 어허 이 여자의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주는 좋은 사주인데 안쪽으로 보면은 외롭고 박복한 사주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가슴에 이분이 한이 많아 한이 맞는 것은 부모님을 일찍 잃고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또 부모하고 같이 또 한 분을 일찍 잃고 한 분을 같이 살다가 부모한테만 정을 많이 쏟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로 나오는데 엄마는 나중에 죽은 거로 나오는데 효녀라면 효녀라 그럴까?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자꾸 출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결혼한 사람을 기주라고 그러고 결혼한 사람을 처자라고 그러거든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처자라고 할까 기주라고 할까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을 뭐 할 사람은 연애운은 있어서 연애는 잠시장가 하고 지나갔지만은 백년의 해를 갖다 놓치고 말하자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아닌가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지가 살아온 게 63살이 됐어 63살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은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은 이 여자잖아 그치? 여자면은 부모 뱃속에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면서 혼인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그 손을 보고 이루고 살아야지 돼 여자로서 그치 남자나 여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저기에는 자손 없이 이루고 살면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근데 참 착하고 남한테 봉사활동 이런 거는 많이 하고 굉장히 저기하는 사람이야 부모한테는 진짜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를 일찍 잃고서는 뭐 어머니 갔다 저기 엄마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가 결혼해서 같이 모시고 살아도 되지만 그게 싫어서 뭐 생활하고 엄마하고 살다가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홍기를 놓칠 수도 있었겠지 지금 그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발랄하게 살고 이랬기 때문에 흠잡을 건 없어 누구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긁어 붓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디겠어 그치? 그러나 이 양반은 이 여자분은 그래도 많이 인간의 앞에서 서서 죽이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 조상에서도 도와준다 아버지가 도와주고 어머니가 도와준다 조상의 덕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는 건강이야 지금 건강이 지금 두 군데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건강 좀 조심해갖고 남은 인생은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이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활발하면서도 나 혼자만의 공백 시간을 가지고 조용하니 묵묵히 있는 그런 성향이야 이 양반이 성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속사정에 있겠지만 여기서 할머니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여지껏 잘 살아왔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부모한테 잘하고 이렇게 효년으로 된 사람이 무슨 뭐 이 사람이 앞날을 볼 게 뭐가 있겠어 어 앞날은 좋아 근데 나이 먹고 나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인데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부모가 있든 누가 있든 의지가 됐지만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좀 뭐 한동안은 뭐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걸 극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괜찮아 좋아 이 사람은 있잖아 어 참 활발해 자기가 어떠한 저기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표현을 안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굉장히 깊고 어 특히 이제 뭐 노인네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삶에 뭐 이 운세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보고 자식할 건 없다 단 이렇게 봐서 하니까 그렇지 저 선생님이 이제 집어내주신 게 어 효녀와 그리고 처녀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효녀야 진짜 이 효녀라는 이 타이틀이 이분에게는 거의 뭐 수식어였어요 음 그 그 효녀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계속 꾸준해왔는데 어 효녀로 그럼 가수야 네 가수입니다 효녀가수 현숙씨 현숙씨 네 아우 효녀지 진짜 효녀지 결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는 하되 말하자면 연애는 왜 저기가 있지 왜 없었겠어 그러나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실지 지금 여기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괜히 또 자기가 결혼해서 살면서 내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엄마를 모신다 해도 그건 상대성이잖아 그러다 보면 엄마한테 소홀히 할까봐 자기의 이 살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라고 엄마를 선택을 했다고 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혼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어머니 때문에 응 자기가 엄마한테 소홀히 할까봐 이 사람이 소홀히 할까봐 근데 결혼을 해갖고 엄마랑 같이 살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건 엄마가 둘이 살 때와 신랑 좋은 사람하고 살아갖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돼갖고 본인처럼 엄마를 위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효녀 노릇한다 해갖고 그때는 그냥 엄마가 둘이 좋았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것이고 그렇게 나와 이 현숙 씨 진짜 효녀다 효녀상 줘야지 돼 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응 응 혹시 그래도 이제 좀 늦은 나이더라도 응 가능성은 뭐 이제는 혼자 있으니까 뭐 연애 뭐 살림살고 이런 것보다 연애 상대자는 또 배우자가 또 있겠지 근데 여태껏 안 했는데 그러나 내 취미생활을 가지고 뭐 생활을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면은 있어 근데 바라는 것은 기왕이면 늦었더라도 같이 백년에 나이 먹어서 살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어 그래 현숙 씨구나 아휴 진짜 활발하고 좋지 나 현숙이 좋아해 응 네 감사합니다 네 네